오늘 정말 웨빙 브레스를 바쁘게 하는 하얀 브레스로 아주 멋스럽게 오늘 왼쪽부터 차례로 바라봐 주실까요? 네, 왼쪽부터 가장 왼쪽에서 기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전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름답네요 네, 두투를 하면 또 손 올리는 포즈도 빠질 수 없죠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몸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네, 하얀 드레스의 자체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한소희씨 안녕하세요 지금 봄꽃 촬영이 한창이죠? 네, 잠깐 꼴이 좀 어떻게 할게요 네, 한창이죠?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쩜 이렇게 순딩순딩한데 굉장히 소독스럽더라고요, 때로는 그죠? 어떻게 연기하기 힘들지 않아요? 좋은 연간에서 함께하고 있어서 사실 덕분에 힘들 것 같고 열심히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유, 말도 예쁘게 잘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활동 계획도 부탁드려요 2017년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요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소희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